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고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? 혹시 몸 안에 남다른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해외연구팀이 지방업수를 촉진하는 미생물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. 이성규 기자입니다. 우리 몸속 장애는 수조계의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습니다. 이들 미생물은 각종 인체대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.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하는 겁니다. 미국 시카고대 의대 연구팀은 최근 지방 흡수에 관여하는 특정 미생물을 찾아냈습니다. 이 미생물은 소장에 살고 있습니다. 연구팀은 이 미생물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 결과 소장에서 지방이 활발하게 흡수됩니다. 흡수하는 데 필요한 상피세포의 아주 중요한 유전자들, 여러 개들을 소장해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그러한 유전자들을 촉진한다. 이 미생물을 없앤 생지의 경우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여도 살이 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이 생지에게 미생물을 주입하자 지방을 흡수하며 살이 쪘습니다. 전문가들은 장내 미생물 분포에 변화를 주면 비만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이런 종류의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특수한 항생제를 이용해서 다른 균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런 계열의 세균만 만약에 없앨 수 있다면 지방 흡수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렇다면 비만 치료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건강한 사람의 대변 속 미생물을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주입해 일명 뚱보균을 억제하는 대변 이식술은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. 연구팀은 소장 내 미생물이 만드는 어떤 물질이 구체적으로 지방 흡수에 관용하는지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